자 이번에 할 게임은 더 클리버 킬러라는 해외 인디 공포게임이구요 이 게임의 스토리는 마이클은 수사관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큰 연쇄살인범의 집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유명한 시칼살인마인 그는 신원이 발각된 후 모든걸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마이클은 그의 연쇄살인범을 그의 오래된 집에가서 이 수수께끼를 풀고 사건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네요 오케이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호러 오 여기가 연쇄살인마의 집이래요 액저도 참 무서운거 하고있네 그지? 문 안열리고요 그는 지금 이 집에 없다는거 아냐 이거 빈집이잖아 그지? 어 여긴 열린다 여기가 안방인가? 양초가 하나 있구요 열쇠 이런 실수를 하다니 열쇠를 놔두고 갔잖아 일단 고석고석 잘 봐야돼 어디 증거물이 있을수가 있기때문에 안열리구요 안열립니다 여기 열쇠있구만 그렇지 역시 형사의 직감이란 응? 여기는 창고네요 그죠? 이게 뭘까요? 뭔가 적어있는데? 7? F? 뭘까? 그림? 어떤 표식이 하나 있구요 어 그 외에는 여기서 챙길만한게 딱히 보이진 않습니다 문양만 하나 보이고 일단은 일단은 여기가 거실인거 같은데 어 조사를 해보자면 워터 물이구요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 약도 하나 있구요 그 다음 주사기 이 자식이거 마약했구만 어? 안되겠어 티비가 뜨겁대 방금까지만해도 여기 있었다는거 같은데 맞지? 아마도? 약이 또있네요 약을 엄청나게 자주 먹었나보네 석상이 하나있구 그 다음에 전화기 전화기는 연결이 안되있습니다 전원이 연결은 되있는데 신호가 안잡히네 붕대에 거즈가 하나있구요 거즈 스읍 오케이 한번 추리를 해보자 여기도 표식이 하나있다 어 이를 알려주는건가? 이? 숫자인가 이거? 어 깜짝아 뭐야 귀신이야? 연쇄살이마 집이라매 근데 뭔 이런 현상이 나오는거야 그 외에 조사할만한거 음료수 캔이구요 로카? 어 통조림 피쉬 통조림 참치캔 일단 이 표식이 뭘 의미하는걸까 그 다음에 시간 현재 시간은 열한시 오십 이분 그 다음에 어 여기 뭐가있다 헉 뭐야 시체 선반에 어디 시체 그거 같은데 뭐야 여기에 어디 비번 입력하는 상자가잇나 방금 뭔소리야 뭔소리 들은사람 뭐야 누구야 지멋대로 문 움직이는데 뭐지 뭐지 가만있어 아 뭐야 아이씨 그냥 움직이는거였네 누구 들어온줄 알았네 이거 여기에 뭐가 있어야될거 같은데 어 여기에 상자있네 이거 비번 뜨는거다 이거 맞지 아아 근데 비번 우리 모르는데 근데 번호에 대한 이거 7맞나 7맞겠지 핏방울이 총 3개있으니까 237이라고 273 맞잖아요 이걸 어떻게 풀어 핏자국 저거 어 열린다 오 열쇠있다 오케이 집었어 열쇠챙김 미쳤네 여기 아니고 여기다 헥 어우 쉣 뭐야 어? 살아있는데 사람? 뭐야 뭐야 왓 더 펑 뭐에요 뭐에요 저기요 제발 킬미 날 죽여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죽여달라니 이걸로? 안 돼 죽이면 난 지금 형사인데 어떻게 죽여 미안해요 미안해 조사하기 누가 이런 미친짓을 한거야 나도 조심해야겠어 뭐가 여기 조사일만한게 있나? 어 다리 머리 상체 뭘까? 나 이제 총알 한발 남았어 잠긴 문을 문으로 함 아 엿했잖아요 총알 이제 없잖아 어? 갑자기 뭐야 왜 뭐야 뭐야 나 이제 총알 없는데 얘 뭐임? 갑자기 뭐 이런 춤을 추고 있어 에? 어 뭐야 아래 공간 생겼어 헥 뭐지? 아 여기 시체 사진들 찍었던데 인가보네 맞지 뭐야 어이 깜짝아 씨 뭐야 뭐야 피 어 4번 잘랐다는거지 아 3번 머리 상체 하체 발 뭐야 귀신? 뭔데 왜 아무 뭐가 어 움직임이 없어 뭐야 제발 어 뭐야 아 유 엔터 마이 하우스 어... 미안해요 미안해 닥쳐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올라가는 길 어디여 아 나 무기가 없는데 잠깐만 무기가 없어 무기가 사다르 뇌가 부셔놨어 아 잠깐만요 아 아 버리고 도끼를 챙기라고? 아예 뜯질 않는거 보니깐 안챙겨지는거 같은데 안챙겨지잖아 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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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이기나 해봐 퇴 퇴 퇴 퇴 퇴 퇴 퇴 퇴 컷 으악 너무 아파 베리허드 아 좋습니다 여기서 게임이 끝났네요 아주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요소 욕 역